첫번째 출제자는 바로 이특! 어? 잠깐만! 이특! 어? 이특? 맞혔죠? 안녕하세요. 이특?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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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태를 보이세요. 자, 이특에 대한 문제 여러분 드리겠습니다. 이특 문제 주세요. 이특은 멤버들의 너튜브 구독자 술로 보고 누구의 채널인지 전부 맞힐 수 있다. 이쪽은 O, 이쪽은 X! 진짜 못 맞혀. 우선 내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. 절대 모를 거야. 나도 몰라. 나는 맞힐 수 있다. 맞혀. 나도 맞혀. 무조건 볼 거야. 무조건 볼 거야. 무조건 볼 거야. 이특은 모든 멤버들을 다 알고 있다 했잖아. 모니터를 정말 많이 해. 어! 이 정도는 알고 있지. 다 알기는 힘들지. 5초 드리겠습니다. 생각보다 똑똑한 사람은 아니야. 다는 그렇지, 다는. 이.... 어, 다는 몰랐ruitaison. 자, 여기까지. 왜 밀어, 여기까지여? 왜 밀어, 여기까지여? 왜 밀어, 왼 밀어. 여기요. BILLONPU가 사람이에요!! 진짜 어디 가서 뭐하고? 뭐하게 하는거잖아. 자, 5에 5명 나머지가 X. 자, 이특 씨 헤드폰을 벗어주세요. 우와, 똑같은 부분 계속 나와. 자, 지금 OX 존으로 모두 이동을 했는데요. 멤버들 전부 다 그렇군요? 좋습니다! 슈퍼주니어 리더 이특씨의 유튜브 구독자 수는? 26만여 명이 넘습니다 그렇죠 녹화 날 기준으로 약 26만 명 맞습니까? 맞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모니터에 슈퍼주니어 멤버들의 너튜브 구독자 수를 띄워줄 건데요 그 수만 보고 누구의 채널인지 맞추는 겁니다 그럼 맞출 수 있지 구독자의 수만 보고 맞추는 겁니다 맞게 하는 게 아니고? 네 그럼 맞출 수 있지 그러면 그게 있으면 뜨면은 구독자의 수를 띄워주세요 이걸 어떻게 맞춰? 1번부터 8번까지 차례대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몇 번부터 갈까요? 1번부터 차례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57.1만 명 누굽니까? 1번 규현 2번 52만 명은요? 2번 2번 시원 우와 장난이 이거 맞아? 지금 모르겠어 보내는 거 몰라 51.8만 명은요? 3번 희철 44.5만 명 4번 동해 생각나는 이름 얘기하는 거 아니지? 35.9만 명 틀렸어요 이미 3번에서 틀렸어요 5번 려우 5번 려우 30.2만 명 6번 신동 21.4만 명 7번 은혁 4.7만 명 8번 예성 와 예성이 이제 시작했구나 네네 과연 2등은 모두 다 맞췄을까요? 모두 다 맞췄으면 5가 승리 그렇죠 한 명이라도 틀렸다면 X가 승리입니다 X이 많다 야 그래도 규현이 너 2등을 믿네 거의 다 맞춘 거 같은데 왜냐면 이 형 다 보니까 거의 다 맞추면 안 돼 거의 다 맞춰요 완전히 자 이 택시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정답은 정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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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았어 아니 어디 맞췄지? 나 맞췄 나 맞췄 나 맞췄 나 맞췄 나 맞췄 본인들도 몰라 아니 너가 오신 것 높지 않았나? 아 맞아 아 맞아 아니 내가 지금 지영은 애도 물어봤거든? 지영은 너 본인도 본인의 구독자 수는 몰라 맞아 맞아 난 내 구독자 수가 저렇게 많은지 몰랐어 나도 몰랐어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건 너네들끼리는 서로 다 구독을 하고 있어? 우리도 몰랐어 서로 서로 하는게 난 다 했어 틀렸다 그랬어 여기서는 세 번째부터 틀렸다 그랬어 어 그래서 저쪽한테 우리가 진 것처럼 표정 찍자고 그랬거든 틀린 줄 알았어 무슨 이름 개망신이 있을까? 넌 아까 밀면서 세게 밀렸어야지 내가 저를 반발했잖아 자 이태씨가 정확히 다 맞췄는데 만약에 얼마나 보는 거야? 아 저는 멤버들 구독자 수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체크를 다 하고 있죠 나 지금 멤버들이 컨텐츠 성향을 보면서 난 어떻게 할까 보거든? 규현이는 계속 요즘 떡볶이만 먹어 아 그래 멤버들과 좀 상가 좀 해줘 예전에 라이브 방송도 하고 노래도 하는데 좀 귀찮았는지 그렇지 그래서 떡볶이를 먹으면서 돌아다니는데 떡볶이 안 좋아하는 사람 잘 안 봐 조현수가 예전보다 좀 급격히 하락했어 시원이는 한때 막 성경구독 아무것도 안 나와 성경... 삼장... 미쁘다 이말이여 성경을 여겨주는 남자 어 두시간 동안 두시간 동안 네